오늘 영상에서는 고우가 사용되는 여러 다양한 일상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포장하다, 가져가다 이 표현은 음식을 현장에서 먹지 않고 가져가다, 즉 포장해서 가져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포장해서 가져가실 건가요? 포장되나요? 남은 음식 포장해 가고 싶어요. I want to get the leftovers to go. 포장 박스 좀 얻을 수 있나요? 포장 용기 좀 주세요. 잠시만요? 주세요. 네. ığım 것 Landes 편이라 한 번도 bought so Optimus at home versus 없어요. Can I get a to-go box, please? 자주 가는 장소, 즐겨 가는 장소 Go to spot Go to spot 여기서 Go to는 형용사 역할을 하며 특정한 장소를 강조합니다. 저 카페는 내가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는 곳이다. City Bakery is my go-to spot during the winter.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은 어디야? Where is your go-to spot for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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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here that sells this would definitely be my go-to spot Anywhere that sells this would definitely be my go-to spot Anywhere that sells this would definitely be my go-to spot And that is like my go-to spot And that is like my go-to spot And that is like my go-to spot 늘 즐겨 찾는 음식, 항상 선택하는 음식, 피자는 내가 요리하기 귀찮을 때 찾는 음식이다.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자주 찾는 음식은 파스타이다. 고플러스 상태 상황과 상태의 진척과 진행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뭐뭐하는 상태가 되다. 음식 등이 상하다 상황이 나빠지다 음식이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해요. 계란이 상했다 먹자 잘못되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다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돼 잘못되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병원 가봐 정기가 나가다 꺼지다 불이 나갔어 현관에 불이 계속 나가요 불이 계속 나간다 불이 계속 나간다 불이 계속 나간다 미쳐버리다 정신이 나가다 대머리가 되다 파산하다 인터넷에 접속하다 사업을 접다 망하다 폐업하다 폐업하다 불이 계속 나간다 사업하자 사업을 통해서 사업하자 사업을 통해서 사업하자 사업하자 감사합니다.